자 해 안녕하세요 전 미동 미동이 미동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낫도운을 가지고 놔볼까요? 고고 자 이제 낫도운을 꺼내줘 이 밖에는 낫도운이 있어요 낫도운은 한 번 벼진 찍혀볼까? 고고 고거는 이제 안해도 돼 뭐죠? 아니 커플도 한 번 벼진 해볼게요 고고 지금 우리 동영상 찍고 있어 나오게 해줄 거야 나 오게 해줄 거야 그럼 내가 안 보이잖아 뭐 고고 Todos 그 제대로